형태가 자유로운 친구들은 자칫 잘못 연출하면 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그려놓긴 했는데 채색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본인이 그려놓고 안녕! 오늘은 오랜만에 다다쌤이랑 스케치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뭐 스케치 하신 건지 소재 설명 먼저 해주세요. 오늘은 동덕여대 소재로 예전에 기출이 한 번 됐었던 치약하고 구두소를 스케치를 해봤어요. 언제 출제가 됐죠? 이게 아마 2019년도 정시 소재였을 거예요. 기초 디자인 소재였고 컬러는 자유였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동덕 소재이긴 하지만 동덕을 겨냥하고 했다기보다는 기본기가 부족하고 구두 잡는 게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샘플로 떠준 스케치 많은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 살짝 기본기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군요. 그래서 개척 세 개밖에 안 들어가요. 치약 두 개 하고 구두솔 하나 들어가는데 구두솔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그릴 게 너무 많다. 못 그리겠다. 저 솔 어떻게 더 표현해? 하면서 되게 힘들어 할 소재예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 정도만 딱 제 주제부에 하나만 제대로 나와도 효과가 있으니까 하나 잘 써주시고 치약 같은 경우는 컬러를 좀 화려하게 쓸 수 있는 색깔이기 때문에 축으로 좀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쌤 이렇게 약간 썸네일을 쓰잖아요. 좀 이거가 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썸네일은 이렇게 이름에서 보면 알겠지만 썸네일 딱 이 손가락만 하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말하는 거고 썸네일은 큰 그림에 옮기기 전에 본인이 어떻게 스케치를 하고 연출을 할 건지 미리 좀 정해놓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아이디어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여러 개. 해보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큰 종류로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안정적인 구도와 연출이 나오게 되죠. 그쵸, 그쵸. 어떤 친구들은 색깔도 칠해보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이 컬러 조합이 괜찮은가 한번 보세요, 오늘. 꼭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치약이 이렇게 짜지는 듯한 연출을 하셨네요. 치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말하지만 어떤 소재가 나오든 그 소재에 대한 기능을 좀 사용해 주는 게 좋아요. 안경은 학대되는 거라면 좀 치약은 이제 짜지고 치약을 짜는 게 이제 단순히 연출이라고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구두솔 보면 알겠지만 나무, 이렇게 뒤집어 나무거든요. 나무 부분만 그리기에는 뭔가 할 게 없어요. 밋밋하고 솔부분은 앞으로 놓자니까 그렇게 너무 많아. 그럴 때 이제 치약으로 살짝 가려주시면 구두솔에 있는 솔부분을 원기둥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기둥이 보이는 옆면 이렇게 옆면만 원기둥을 잡고 그 위에는 그냥 같은 투시의 타원을 반복해서 살짝 그려놓기만 했어요. 구두솔 자체가 기본적인 도형에서 변화가 좀 가능한 수지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살짝 잡아주시고 거기서 원하시는 대로 살짝 변형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자유로운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좀 있어 보이게 그리는 팁이 있나요? 그럼요. 형태가 자유로운 친구들은 자칫 잘못 연출하면 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 이걸 이렇게 그려놓긴 했는데 최선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본인이 그려놓고 고민이 될 만한 스케치들을 해놓는 친구들이 있는데 감당하기 힘든 친구들은 덩어리를 만드세요. 이게 어둠, 밝은 중간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셔야지 조금 색할 때 편합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도 편해요. 디자인은 보는 사람이 편하게 편한 그려들에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이 튜브도 잘 구겨지고 이런 식으로 납작해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튜브도 마찬가지로 뭐 덩어리 위주 그리고 구체적인 형태가 나오게 해주시는 게 좋고 너무 이제 돌아가는 면이 너무 각이 없거나 너무 유료하게 움직이면 튜브 같은 경우는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실제 우리가 쓰는 치약을 상상하면서 각도 만들어주고 거기서 이제 꺾이는 면이 나오면서 묘사도 올라가겠죠? 그런 거 하나하나 생각해서 본인이 본인의 능력을 가장 잘 끌어낼 수 있도록 연출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 연출해라!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극대화해서 잘 보여줄 수 있는 연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스케치 할 때의 궁금한 점들을 덧글로 한번 써주시면은 한번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면 Q&A 스케치를 저희가 항상 영상 많이 찍는데 사실은 비슷한 얘기들이잖아요? 사실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궁금한 점들은 여기 적글로 남겨주시면 자라쌤이랑 수능이 끝나고 한번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세상에 흔들렸어요. 그러면 수능 공부 다들 열심히 하시고 저희는 또 다음에 봐요. 안녕! 여기 펜톤. 펜톤 후드티예요. 펜톤 후드티예요. 선생님 잘 많이 계시네.